2024 K리그 여름이적시장 몸값가치 탭 50 기본적으로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1명씩을 우선순위로 넣었고 광주와 인천의 결혼 부분은 몸값가치가 높은 선수로 넣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파워축구 광주FC 김윤호 3,713만원 안산그리너스 김매호 7,427만원 충북청주FC 헬레스 1억4,800만원 FC 안양 한익권 1억4,800만원 김포FC 제갈재민 1억8,500만원 안산그리너스 이지성 1억9,300만원 충북청주FC 지상욱 2억2,300만원 부천FC 잔성수 2억2,300만원 성남FC 코레아 2억2,300만원 대구FC 하이오 2억2,300만원 부천FC 정재용 2억6,000만원 천연시티FC 미용현 3억 충남아산FC 안용우 3억 부산아이파크 강지훈 3억3,400만원 전남드래곤즈 윤재석 사업 1,000만원 서울 이랜드FC 김심진 4억1,000만원 성남FC 국원철 4억4,600만원 김포FC 채포만 4억4,600만원 수원FC 에이존소타 4억4,600만원 경남FC 박홍빈 4억8,300만원 충남아산FC 호세 5억2,000만원 FC 안양 야치다 테페이 5억2,000만원 대구FC 정치인 5억2,000만원 전남드래곤즈 브루노 6억 호황스틸라스 민성기 6억 제주 유나이티드 요시오 타이나 6억 서울 이랜드FC 쿠즈카 카즈키 6억7,000만원 전북한대 강드리고 7억8,000만원 경남FC 라클렌 웨일스 8억1,700만원 수원 삼성 강현무 8억1,700만원 FC 서울 강현무 8억1,700만원 대전 한화시티즌 김현욱 8억1,700만원 울산 HBFC 야구 카리엘로 8억1,700만원 수원 삼성 세바스티안 말렉 8억9,000만원 김천상무 이현식 8억9,000만원 대전 한화시티즌 빅토르 밥신 8억9,000만원 강원FC 코바체비치 8억9,000만원 부산 아이파크 음라파 9억6,500만원 호황스틸라스 이태석 9억6,500만원 강원FC 김동현 10억4,000만원 제주 유나이티드 남태인 10억4,000만원 전북현대 이수무 10억4,000만원 전북현대 김진규 11억1,400만원 천안시티FC 퉁가라 11억8,800만원 대전 한화시티즌 김문환 12억6,200만원 울산 HDFC 기오르기 아라비재 13억3,700만원 김천상무 이동경 14억8,500만원 울산 HDFC 원두재 14억8,500만원 FC 서울 루카스 실가 14억8,500만원 수원FC 손준호 14억8,500만원 자막 제공ada fer arts